자기야, 혹시 붕대 좀 가진 거 있어? 자기야 같이 가. 자기야 도망가지 마. 해치지 않아. 죽여. 붕대. 치킨시 내가 죽인 자기의 붕대 개당 100개 맞니? 태국 가서 붕대 미션하면 제전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 영혼까지 다 털렸어. 어디 가서 붕대 먹은 애들을.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태고 내려. 총 하나 먹고 잠수 타는 거지. 풀팜이 한 애를 죽이는 거야. 룰루팡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저 이번에는 안 봐드리고 멈춰 할 때까지 먹을 겁니다. 제가 먹다가 너무 정신줄 놓고 먹으면 전혀 못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이 돌았거든요 지금. 아 얘 붕대 별로 안 먹었을 텐데. 아 얘 먹게 좀 둘 걸 계속 고민했는데. 아 얘 먹게 좀 나갈꼬요. 아 얘 먹게 좀 더 먹기 좀 힘들어. 아 Yogya 척백견 척백견 척백견. 척백견. 오직 독특 죽음 죽음 빙냥 3, 2, 1 빙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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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못가냐 바로 먹었으면 죽었죠? 5장 빙냥 이게 뭐야 신난다 저 고급은 제껍니다 물이야? 먹으러 가면 갑자기 위에 능선을 세워가지고 뚜껑 깨는거 아니야? 하나만 먹자 우리 욕심내심하고 하나만 먹자 또 그러자 아 나 꼈다 왜 안 바뀌었어 왜 왜 안 바뀌었지? 님들 바꿨는데 왜 베릴이야? 왜 베릴이야? 어떡해 이게 아닌데 아 차 보고 걸렸다 아 다행이다 부흥대 있냐 부흥대 있냐 부흥대 있냐 부흥대 있냐 과연 그의 부흥대 15장 미쳤다 15장 미쳤다 고마운 사람 건너가자 차소리 혹시 자네 혹시 가방에 부흥대 좀 있나 자기야 자기야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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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대 좀 가지고 있어? 자기야 같이 가 자기야 도망가지마 해치지않아 죽여 혹시... 혹시 가방 좀 열어봐도 될까? 10개 엄마야 아이쿠 깜짝이야 자전거? 아 장전이 안되네 10개 반피 다섯 장 상가방 한 대 버킷 복수이! 버기친구! 보기친구 가방 역시 복뇌 몇개 가지고 왔어? 여덟장! 고마운사람 벌써 43장 상가방 대박이다 상가방이라 게임이 좀 달라지겠는데? 미사장 걸어주신 사장님들 괜찮으신가요 혹시? 미사장 걸어주신 분들 살아계신가요? 다리 해야겠다 다리로 여태 많이 오네 난 아직 부족하다 난 니가 개핀걸 알고있다 개무섭지? 난 니가 개핀걸 알고있다 열 다섯 장 뭔데 뭔데 나도 같이 싸우자 아 가버렸다 장전하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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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맞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네 뭐 끌어온다 여기 차가 없나? 안 해? 새 차가 오이씨 아니? 차리필 저 사람 유튜버 아니야? HHH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핫스티비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팔에 또 고수가 있어 이렇게 큰 비전 거 일때마다 자꾸 로자르 한명, 핫스티비 한명 이렇게 뭔가 고수분들이 핫스티비님도 잘 하시다고 붕대 매니아라고? 어딨냐? 어그 드셨는데 이거 삼톡보면 조심해야겠다 킬로그 어그 저 사람인가? 가능성 이럴땐 DMR 아닌게 너무 아쉽네 헉 해치웠다 야 이거 이게 보여? 야 77번 대박인데? 어떻게 봤어 이거 연막 안해를 아 아깝다 음 걸뻔님이었어 시야도 넘네 77번이 할피 걸뻔님이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나만 와 예측샷이 나한테 들어간거야? 하아 나 한명 더 있는거 같은데 연막 아니어도 대체 어딨는지 봤지롱 아음 붕대에 혹시 몇장 가지고 계셨어요? 하스님 집에사람이 있었나요? 안들어가신게 다섯장 헉 에탑스 헉 엄마야 와 이분 엄청 많이 잡았나 차 가면 왜 어때요? 여기 새차 타고 갈라 그랬는데 한명 더 했어가지고 웃어서 새차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요? 아 기름이 없었는데 헣 아 높이 깨졌네 흐흐흑 흐흑 아 살려줄 안됬 아 살려줄 안됬 싹 싹 ерш 한번 와 superintendent 교수 킬로 more 복가 생강이 다usan 툴 이제 vorne 두배기 먹어서 너무 편안해 어머에도 죽oping 거짓말 저거 안 쓰는게 nota 저거 세 명 있기 때문에 Representative 둘이 아닌 것 아 또 왠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스 이리 두 명 남았어 싸운다 저기 보급해 보인다 군대? 다섯 장 둘이 싸워 둘이 한 명이 너무 부러워 던지는 거 아니야? 반대로 가야되는데 반대로 가야되는데 한 명이 너무 부러워 저쪽으로 던지는 게 던지는 게 던지는 게 던지는 게 나이스 치킨이다. 안 챙겨졌어. 내가 키 한 번 더 눌렀다. 나이스 유하 문장이야. 70장이지. 와, 미쳤다. 나이스. 어떡해. 오진성 5님 별풍선 14,000개 감사합니다. 룰루팡이 괜찮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나도 몰랐다. 진짜 많이 먹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많이 먹었어. 지금 집을 쫌찌개하네. 골프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